시민이 행복한 의왕의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. 5월 의왕 60초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. 의왕시가 전국 최초로 국제 가족관계 번역 서비스를 무상 지원합니다. 국제혼인, 출생신고 등 복잡했던 행정 절차들. 의왕시 국제가족 여러분 이제 걱정 끝, 행복 시작입니다. 의왕시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들을 위해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합니다.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복지사각지대가 늘어난 요즘. 함께할 수 있어서 아름다운 의왕입니다. 의왕시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성평등한 의왕을 만들기 위한 기관별 유기적인 협력을 약속. 여성 친화도시를 위한 의왕의 노력은 계속됩니다. 한 달간 의왕시의 소식을 신속하고 알차하게 의왕 60초 뉴스 다음 달에 찾아뵙겠습니다.